네, 금요일입니다. 오늘 이창준 기자의 주간 뉴스 브리핑 시간이 준비되었는데요. 지금 옆에 뉴제주일보의 이창준 기자가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뉴제주일보 이창준 기자입니다. 오늘 첫 번째로 준비한 소식은 어떤 겁니까? 네, 첫 소식은 현재 제주시 서부지역 모 마을에서 일고 있는 땅비리 논란, 부정선거 논란과 관련된 건데요. 사안이 조금 복잡해서 하나씩 천천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땅비리, 부정선거, 총선 관련된 내용은 혹시? 그건 아니고요? 마을 관련 일이죠? 마을 일인데 그만큼 복잡합니다. 사실 공공기관은 정보가 비교적 투명하게 공개돼서 감시가 가능한데 마을 쪽에서 견제가 잘 되지 않아서 문제가 있다는 소식들이 몇 곳에서 들러온 적이 있습니다만 땅 문제부터 좀 얘기해 볼까요? 네, 제주시 서부지역 A마을은 2015년 10월쯤 약 7,240평 규모의 땅 한 필지를 약 4억 원에 사들였습니다. 마을에서? 네, 지목은 전, 그러니까 바치였고요. 그런데 일부 주민들이 당시 마을 돈으로 땅을 매입했는데 알고 보니 땅 소유주가 마을이 아닌 어떤 다른 영농조합 법인으로 돼 있다고 반발하고 있는 중입니다. 주민들이 마을 돈으로 땅을 매입을 했는데 마을 소유가 아니었어요? 아닙니다. 이창준 기자가 땅을 샀는데 알고 보니까 소유주가 뉴재주일보였다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까 지금? 저는 뉴재주일보였다 뭐 소속이라도 하지 마을 주민들은 그것도 아닌데 그러네 좀 이상하긴 한데 주민들 주장은 어떤 겁니까? 주민들은 마을 관계자 몇 명이 수년간 해당 영농조합의 주요 직책을 맡고 있음에도 토지 매입과 소유권 등에 대해서 투명하게 공개를 하지 않고 사실상 함부에 왔다며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네. 실제 마을의 관계자 일부가 해당 영농조합의 주요 직책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주민들의 말에 따르면 총회 때 이 문제를 지적했는데 마을의 관계자들은 제대로 된 해명은커녕 입 밖에 꺼내지 말라는 식으로만 말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마을 관계자 일부가 영농조합의 주요 직책이 있다. 영농조합이 영농조합 돈으로 사서 영농조합 소유가 되면 전혀 문제가 없지만 마을 돈으로 샀는데 소유가 영농조합 법인으로 돼 있고 그 안에 소속의 몇 분이 마을 관계자가 돼 있다. 조금 이상하긴 하네요. 그런데 아까 문제 제기가 있었는데 주민들한테 이걸 함구하도록 했다라는 내용도 조금 이상하고 혹시 다른 문제도 있었습니까? 네. 영농조합은 해당 토지를 구입한 이래 지금까지 거의 대부분의 기간 동안 직접 농사를 짓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취재 결과 해당 영농조합 법인이 아닌 다른 지역의 마을 주민이 2016년 전부터 경작을 해온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명백하게 농지법 위반이고요. 그러네요. 아울러 의혹을 제기한 주민들은 분명 수익이 있을 텐데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그것도 알 수가 없다. 공개가 안 되고 있다. 이런 식의 여러 가지 의혹들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 영농조합이 농사 직접 안 짓고 임대 주변은 이거는 불법이 맞습니까? 명백한 불법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아직 여기서 주장인데 사실 확인은 좀 해봐야겠습니다만 그 주민들 얘기가 맞다면 문제가 되는 건데 혹시 마을의 입장도 들어보셨습니까? 네. 마을의 관계자랑 통화를 직접 해봤는데요. 마을의 관계자는 마을 실정도 모르는 사람들의 일방적인 주장이다. 이렇게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그리고 당시 어려운 마을을 살리기 위해 운동장을 만들려고 땅을 사려다가 지목이 전이라서 이제 마을회가 살 수 없으니 영농조합을 만들었던 것이다. 이렇게 해명을 했고요. 그리고 그 땅을 사는 동시에 길을 만들기 위해서 주변 토지까지 사려다 보니까 시간이 걸리고 있는 것이다. 토지주와 협의를 하고 있으나 그 사람이 육지사람이기도 해서 좀 힘든 점이 있다. 이렇게 억울해 했습니다. 문제가 있어도 이건 사실 마을을 위한 일이었고 하다 보니 절차상 어려움이 있어서 말하자면 우회로를 찾았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해석을 하기 좀 다를 수 있겠지만 그런데 그 사실을 투명하게 공개를 했고 마을 주민들이 다 알고 있었다면 또 이런 반발은 없었을 것 같기도 한데 아까 운동장 조성사업 말씀하셨죠? 이게 한 8, 9년 동안 지체된 겁니까? 그렇죠. 2015년부터 샀으면 그 정도 지체가 된 건데요. 저도 그런 식으로 이제 그 마을 관계자한테 얘기를 해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마을 땅 관련해서는 총회 때마다 항상 잘 설명을 해왔다. 그런데 특정 사람들이 괜히 딴지를 걸고 있다. 이렇게 반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그 농지법 위반 관련해서는요. 직접 농사 짓지 않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뉘우친다라며 사실을 이제 시인을 했습니다. 예. 농지법 위반은 인정을 하는 건데 아까 그 마을 땅 관련된 부분은 설명했는데 딴 얘기를 하고 있다. 이거는 뭐 양쪽에서 얘기가 좀 다른 부분이군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거 돈 문제 걸려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규명을 해야 되는 문제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주 서부경찰서도 관련 고소장을 잇따라 접수하고 마을 관계자들 다수를 사기 혐의로 입건해서 수사하고 있습니다. 아, 입건했군요? 네. 입건했습니다. 고소장이 접수되기 때문에 이제 자동으로 이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경찰 관계자는 다만 이제 수사 초기라서 구체적인 거는 말씀드릴 수 없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런데 아까 뭐 이장선거 얘기도 하셨는데 네. 땅 문제에서 빚어진 갈등이 그러면 이장선거 여기도 좀 이어지고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땅 문제가 이제 이장선출 부정선거 논란으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마을의 이장선거는 지난달 6일 치러졌습니다. 일부 마을 주민들이 지적하는 문제는 이장선거가 치러지기 이전에 공고된 후보자 등록기간이 지난해 12월 22일부터 28일, 30일, 31일까지 이렇게 공고문마다 달라 이제 혼란을 줬다는 겁니다. 후보자 등록기간이 공고물마다 달랐습니까? 그렇다고 했고 저도 확인을 했습니다. 상식적이지는 않은 문제라서 인쇄를 잘못한 건지 아니면 가끔 그런 경우들 제가 어디 다른지에서 본 것 같긴 한데 후보 등록을 방해하기 위해서 날짜를 바꾼다든가 이런 경우가 있다는 얘기도 들었었는데 아니면 단순 실수일 수도 있겠고 그런데 다만 이게 고의인지 실수인지를 떠나서 주민들에게 혼란이 주어졌으면 이건 문제가 될 수 있는 사안이잖아요. 다른 문제 혹시 있습니까? 네. 향약에 없는 후보자 등록 자격을 제시하며 다른 후보자의 등록을 고의로 막았다 이런 주장이 계속 제기가 됐는데요. 이 마을 후보자 등록 공고에는 후보자 등록은 전입 3년 이상인 자의 한 해 가능하다고 돼 있거든요. 이거의 근거는 향약 21조 사망이고요. 그러나 제가 직접 입수한 마을 향약에는 이러한 내용이 어디에도 명시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취재를 해보니 21조 사망은 한 10여 년 전에 있었던 옛 향약에 있던 내용인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향약 문제가 사실 다른 마을들에서도 문제가 좀 많이 돼서 맞습니다. 이거 표준 향약을 만든다 만다 이렇게 얘기들이 좀 많이 있었는데 어쨌거나 지금은 없는 내용이라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아까 글쎄 그게 고의인지 실수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후보 등록을 막으려 했다는 주장 날짜가 좀 바뀌었다는 것부터 여기에 대해서 아마 의심들을 많이 하실 것 같긴 합니다. 네. 다른 혹시 또 주장들도 있습니까? 최소 3년 이상 이정세를 납부하고 이 마을의 주소를 둔 20명 이상의 추천인이 있어야 후보자 등록이 가능하다. 이런 향약이 없는 내용까지도 요구했다. 다수의 증인들이 있다. 이렇게 지금 주민들은 주장하고 있는데요. 이거와 더불어 이제 마을의 공식적인 선관위도 없어서 선거가 체계적으로 치러지지 않고 있다. 이런 근본적인 문제까지 제기를 하고 나섰습니다. 네. 마을의 이장 선거가 글쎄 이게 좀 명확한 게 별로 없네요. 보니까. 그렇죠. 주장들이 사실이라면. 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쪽에서는 이거 후보 등록을 노골적으로 막으려 했다. 이렇게 지금 주장들을 하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장 선거 어떻게 됐습니까? 의혹을 제기한 주민에 따르면 땅 문제 등 마을의 행보에 이의를 제기해온 한 주민이 후보자 등록을 하려고 했으나 선거가 불공정하게 치러지고 있다고 반발해서 결국 추마를 포기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결국 단독 출마한 사람이 이장으로 선출됐는데요. 이분은 이제 올해로 7년째 이장직을 맡고 있습니다. 음 자 그러면 아까 쭉 얘기해서 설명하셨던 부분들이 이게 단순 실수였는지 아니면 고의였는지 마을회에서는 어떤 입장을 냈습니까? 마을의 관계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자처의 좀 설명을 했는데요. 우선 후보자 등록 기간이 달랐던 부분에 대해서는 단순 오타였다. 그리고 선거날도 바꾸고 필요한 조치를 했다.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또 향약에 없는 내용을 후보자 등록 조건으로 내걸었다.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그들의 주장을 충분히 수용해서 내용을 다시 바꿔서 공고했다. 대다수 마을 주민들을 문제 삼지 않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다. 이렇게 되려 저한테 하소연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항의가 있다니까 여기에 관련해서 조치를 했다라는 내용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문제 제기를 하고 후보 사퇴가 또 해버렸다. 이렇게 좀 얘기가 정리가 될 것 같은데. 이건 양쪽에서 주장하는 바들은 있기 때문에 이건 좀 더 자세히 더 들여다봐야 될 문제인 것 같고. 그런데 이 마을 이장 선거 잠깐 얘기했습니다마는 이게 지역마다 좀 문제들이 많았거든요. 사실 가까이는 선을 리도 아마 기억들 나시는데. 그러니까 지역 실정에 맞게 치러져야 한다는 주장이 있고 또 그들만의 사정이 있던 주장에 대해서도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거 지침이 따로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결국 이런 식으로 문제들이 많이 생기면. 그런 주장이 실제로 일각에서 좀 많이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이 마을의 사례처럼 제주에서 향약과 선거 관련 갈등이 곳곳에서 이제 발생하자 제주도는 2021년 마을 운영 규약 매뉴얼을 그리고 제주도 선관위는 2020년에 향약 부속서 리장 선거 규정 및 사회단체 선거 관리 표준 규정을 제작했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들 규정에 대한 강제성은 없고요. 이게 문제군요. 네. 강제성이 없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부분이 참 난제인데요. 마을 자체적으로 자정작용과 개혁이 이루어지고 마을 발전이 이어진다면 정말 좋겠지만 그러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 목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구속력 있는 지침이 마련돼야 한다. 이런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정말 그 마을을 위해서 헌신하시는 이장님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가끔씩 이게 하나의 또 권력이 되다 보니까 여기서 좀 혼떡한 부정선거 같은 얘기들이 나오기도 해서 지금 뭐 아까 경찰 수사 이뤄지고 있다고 말씀하셨으니까 후속 취재가 진행되면은 나중에 그 추가 소식도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죠. 네. 여러 번 다뤘던 C그룹의 대규모 폰지사기 논란에 관련해서 제가 준비를 해봤는데요. 이거 좀 결론 궁금하던데. 네. 아직 진행 중이긴 한데 일단 전국에서 1조 원대에 달하는 대규모 다단계 금융 사기를 벌인 혐의로 C그룹 핵심 자회사인 H영동조합법인과 그 관계자들이 재판에 넘겨진 것까지 제가 이전에 아마 말씀을 드렸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은 그 후속에 관련된 내용인데 최근 취재의 결과 이제 C그룹 채권자들이 무더기로 이제 제주 신사옥에 가압률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아 그게 어디서 나온 돈인지 모르는 돈으로 좀 지어졌다라고 한 신사옥 말씀하시는 거죠. 연북로 일대 그 4층이었나요? 맞습니다. 이게 제주 신사하고 제주 지역 본사 이렇게 불렸던 것 같은데 결국 가압류가 걸리기 시작했군요. 맞습니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은 지난달 16일 채권자 3명에 약 1억 5,300만 원의 가압률 신청을 인용했고요. 창원지방법원은 지난달 29일과 이달 7일 채권자 16명에 약 1억 8,400만 원 가압률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채권자들은 공탁금을 담보로 가압률을 신청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네. 채권자 아까 16명이라고 얘기하셨는데 총 19명이죠. 아 19명입니까? 그러면 전국에 아까 10만 명에 이런 투자자 피해자가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굉장히 힘 빠지는 얘기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이게 19명이 사실 10만 명에 비하면 굉장히 적은 인원이잖아요. 저도 취재를 하면서 중간중간에 식으로 피해자 단체 채팅방을 살펴봤는데요. 이제라도 가압률을 걸면 얼마라도 받을 수 있나. 내 채권이 채권으로 인정받을 수는 있나. 공탁으로 해놓은 거라 의미는 없을 거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혼란스러운 반응을 보였습니다. 관리자들이 채팅방에서 잘 버티자 이런 독려도 했다면서요. 네. 이거는 피해자 채팅방이 따로 있고 관리자 채팅방이 또 따로 있고 그렇습니다. 이거 피해자들 생각하면 안타까운 상황인데. 그러면 신사옥 현장은 어떤 상황인지 살펴보셨습니까? 네. 지난 14일 오전쯤에 제가 신사옥을 살펴봤는데요. 제가 하도 자주 가다 보니까 거기 담당 직원들이 제 얼굴을 알아서 직접 들어가지는 못했지만 이제 겉에서 이렇게 좀 예의주시하면서 살펴봤거든요. 방문객은 없었습니다. 방문객은 없었는데 2층을 제외하고는 3층 카페, 4층 스파 시설 등을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가압류 걸렸다고 영업 자체를 못하는 건 아니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돌아갈지 좀 궁금한데. 그러면 C그룹 관계자들에 대한 재판, 재판 지금 진행 중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지난달 9일 C그룹 회장이자 H영농조합 대표인 A 씨 등 경영진 4명을 방문 판배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 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첫 재판이 공판 준비 기일, 재판에 앞서서 검찰과 변호인이 쟁점을 정리하는 그런 절차에서 시작이 되는데요. 오늘 28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6호 법정에서 열립니다. 현재 A 씨 등 관계자들은 10여 개의 법무법인과 약 40명의 변호사를 선임해서 대응하고 있습니다. 비용 많이 들겠네요. 네. 대규모로 꾸려졌습니다. 물론 이제 범죄 사실이 지금 확정된 거 아닙니다. 기소가 되어 있는 것이고 그런데 지금 투자자, 피해자들은 속출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거 어떻게 진행될지 좀 큰 피해들은 없었으면 좋겠는데 걱정이긴 합니다. 이거 계속 후속 취재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 소식 하나만 더 짚어볼까요? 네. 제주 사람이라면 연동 누에마루 거리를 모를 수가 없죠. 마지막은 누에마루의 차 없는 거리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네. 누에마루 거리는 대표적인 도심 명소죠. 제주 지역에서. 네. 여기가 맞아요. 차 없는 거리로 몇 년 전에 바뀌었었고. 그렇죠. 그런데 진짜 차들 안 다닙니까? 누에마루 거리는 2010년쯤 도민뿐만 아니라 해외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서 도심지 주요 명소로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래서 일대 보행 환경을 개선하고자 차량이나 아니면 오토바이가 다니지 않는 일명 차 없는 거리로 조성이 됐습니다. 네. 복잡한 도심에 이제 차가 다니지 않는다. 이 취지는 굉장히 좋잖아요. 그런데 13년이 흐른 지금은 오토바이 불법행위가 난무해서 차 없는 거리라는 타이틀이 유명무실한 실정입니다. 모든 이들이 이를 당연하게 여기고 있는데 지금 이 시점에 한 번쯤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제가 아까 오토바이 때문에 이게 차 없는 거리 맞냐고 여쭤본 건데 저도 며칠 전에 한번 나가봤었는데 차는 없지만 오토바이. 그런데 오토바이도 이륜차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사람과 오토바이가 뒤섞이고 있는 상황들은 이 기자님이 갔을 때도 똑같았던 거죠? 맞습니다. 저도 며칠 전에 누에마루거리에 다녀왔는데요. 이륜차 불법 주행 및 주정차 시 범칙금이 부과됩니다라는 경고 현수막이 부착돼 있었음에도 그 주변으로 배달용 오토바이 여러 대가 버젓이 주정차를 할 정도로 굉장히 상황이 그랬습니다. 시민들은 이 오토바이들 사이로 이제 다녀야 하는 등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었고 또 어떤 오토바이는 사람들이 빼곡한 거리를 빠른 속도로 내달려서 아주 위험한 모습이 목격되기도 했습니다. 맞아요. 저도 오토바이를 좀 많이 봐서 특히나 요즘 배달 업종이 굉장히 성업 중이잖아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여기 상권 대부분이 음식점입니다. 그러니까 오토바이가 없을래 없을 수는 없는 상황일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손을 쓸 수가 있습니까? 그게 정말 큰 난제인데요. 제주시, 그 다음에 연동주민센터, 제주서부경찰서 등은 매해 상반기와 하반기에 한 번씩 이륜차 불법행위 근절 합동단속을 펼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큰 효과가 없는 상황입니다. 연동주민센터 관계자는 유관기관들과 주기적으로 합동단속을 하고 있다. 그렇지만 어떻게 매번 하냐? 매번 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이렇게 난처함을 표했습니다. 그렇죠. 아예 막아놓지 않는 이 상황은 사실상 힘들죠. 아까 상반기, 하반기에 각각 한 번씩이면 365일 중에 두 번 맞사는 얘기잖아요. 네. 그러면 차 없는 거리 만들었을 때 처음에 취지 자체를 보면 도심 지역에 요즘 걷기 좋은 거리 만드는 것도 유행이고 취지 자체는 좋았는데 지금은 이륜차들이 이렇게 많은 상황이고 또 행인들의 안전도 위협할 수 있는 상황이 되다 보면 글쎄요. 이게 좀 고민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아닌 분들도 많지만 오토바이 중에서 간혹 무질선 행위가 심한 경우들이 있어서 네. 전부는 아니지만 특별단속에 나선다는 얘기도 제가 들었던 것 같긴 한데 맞습니다. 제주경찰청은 지난해 말부터 이륜차 무질서 근절 특별단속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18일부터 이달 8일까지 단속을 한 결과 불법행위가 총 95건 적발됐는데요. 특히 최근 3년간 등록된 이륜차 중에서 배달 이륜차의 비율은 2% 수준인 것에 반해 이륜차 사고에 따른 사망자 중 배달 종사자의 비율은 17.3%로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해서 배달 이륜차를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벌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좀 반짝이는 아이디어가 뭐가 나왔으면 좋겠는데 조금 안타까운 상황이긴 하네요. 알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서 마무리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뉴 제주일보의 이창준 기자였고요. 후속 보도 나중에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